이번에는요 벌써 마지막 작품이 됐는데요 인생에 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볼게요 저도 아직 살 날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인생에 관한 얘기가 몸으로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드러나지는지 한번 다같이 잘 보시기 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작품 제목은요 회향입니다 회향은 개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회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셔야죠 고춧가루 고춧가루 Chr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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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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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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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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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